제네시스의 프리미엄 쿠페 콘셉트카 비전지 현대차 제공 현대 기아 자동차는 미국 2016 고트자인 어워드에서 아이오니의 K7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콘셉트카 텔루라이드가 자동차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 209,502.20L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쿠페 콘셉트카인 비전지도 수상했다. 고트자인 어워드는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 예술, 디자인, 도시연구센터가 협력해 선정하는 상이다. 전자, 운송, 가구, 컴퓨터 등 포춘 500대 기업의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 부문별 수상작을 매년 발표한다. 올해는 전세계 46개국에서 출품된 총 900여 점이 분야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현대, 기아차 8만 3천 6백 0.60L?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차량 디자인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품질, 상품성은 물론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해 전세계 고객에게 더 나은 만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의원 한... 안의원한 아 ideal